참나에서 에고의 세계를 한 번 그려볼게요. 동서남북 공간이 만들어지고, 그럼 보세요. 동서남북 공간이라는 건 요게 한 차원입니다. 요게 한 차원, 요게 한 차원. 여기서 요 3차원 공간이에요. 그리고 이 자체가 쭉 궤적을 그리면서 시간성, 과거에서 현재로, 미래로 흘러갑니다. 전체가 한 덩어리로 한 차원이에요. 시간 한 차원.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4차원 시공간에 사세요. 과학적으로 지금. 4차원 시공간에 사신다는 얘기는 공간이 한 덩어리듯이 시간도 한 덩어리입니다. 과거에서 미래까지 흘러가는 게 여러분의 과거, 여러분의 미래가 사실은 벗어나서 보면 한 덩어리에요. 시간이란 차원 속에 존재하는 거거든요. 여러분이 참나를 지금 알아내시면,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참나를 찾아내시면 미래랑 여러분 한 덩어리라니까요. 화엄경이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. 화엄 1승 벗겨에도 기억나세요? 제게 전에 강의했는데 의상스님이 이걸 써놨어요. 한 티끌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, 다중일 뭐 있죠? 하나 안에 모든 게 들어있고. 이게 한 덩어리니까 어느 하나를 딱 티끌 하나 잡아도 티끌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. 한 덩어리에요. 애초에 한 덩어리니까. 그러니까 또 이 말도 나와요. 일념이 무량급이다. 한 찰나라고 하는 것도 시간성 안에서 찰나의 시간도 영원한 무량한 시간과 한 덩어리에요. 한 찰나가 무량급이고, 한 티끌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. 그 다음에 화엄 1승 벗겨에도 의상대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초발심시 변전가. 그러니까 당신이 처음 발심했을 때 이미 부처다. 이해 되세요? 여러분이 이 수많은 세월 중에 어느 세월 하나에 발심을 한 번 했다. 지금 하세요.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 참나를 아공복공구공의 진리를 깨달아서 온 우주를 밝히리라 하고 참나 안에서 어떤 참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발심, 진짜 발심은 참나에 대한 어떤 직관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, 본부도 일반인도 찰나라도 우리가 가끔씩 기특해질 때 있잖아요. 우주적인 사랑과 욕바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. 그때 발심한 겁니다. 앞으로 나 이렇게 살리라. 세세생생 이렇게 살리라. 이렇게 발심 한 번 했을 때 그 사람은요. 그 발심 때문에 나중에 뭐가 돼 있겠어요? 부처요. 미래에는 부처가 되는데 여러분, 미래를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? 아니, 시간성에서 참나 입장으로 빠져나와서 보면 전체가 한 덩어리니까 먼 미래에 부처면, 먼 미래에 내가 부처될 게 확실하면 나는 지금 뭐가 돼요? 부처의 과거가 됩니다.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부처의 과거가 될 수 있어요. 부처의 어린 시절이다. 여러분, 어린 시절이에요. 부처의 어린 시절 지금. 크면 부처돼요, 무조건. 여러분, 단 지금 발심을 제대로 하셨다면. 자, 그러니까 순간적 발심은 좀 못 믿으니까 초발심이라고 한 거는요. 여러분이 참나 각성을 제대로 한 걸 말하는 거예요. 참나 각성만 제대로 해도 이미 부처다. 육바람이를 다 못 닦아도, 참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참나 안에 들어앉으면 여러분은 이미 부처다.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, 정정취 그럽니다. 부처가 되기로 확정된 무리라는 뜻이에요. 정정취. 아멘. 아멘. enf이듶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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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m.